예, 반갑습니다. 저도 박수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가 넘었는데요.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만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여의도 당사 서울 지역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적게 왔는데요. 낮에는 거의 폭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이런 게 가뭄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역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지역이 아무 일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날 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있는 주제는 어떻게 좋은 정책을 제한형성 추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강의 주제가 특정한 영역에 대한 주제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을 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아니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책에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미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당직 계시고 또 당원으로 활동하시고 해서 다수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정책 과정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신 그런 경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 더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지를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한 내용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좀 짧게 끊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좀 짧게 한 10개 정도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요 참 일러두기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이러한 정책, 정책학, 정책과정 이런 것을 또 학습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 중에 정치학이나 아니면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책과정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우리 교과서 내용하고 이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현실을 반영하는 데는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는 조금은 현실을 반영한 그런 내용들로 좀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박스에다가 정책 설계자, 붉은색 글씨로 해놨습니다. 파울러스 디자이너라고 해놨는데 제가 전제하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정책 설계자다, 정책을 디자인하는 분들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국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가 이제 정책, 공공성,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행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정부 부처하고 정책을 만드는 데 많이 관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정책을 만든 경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전문가로서 이제 관여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과정에 참여해서 정책이 완성돼 법으로서 아니면 정책으로서 이제 제도화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또 뿌듯한 그런 것들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주 공적인 설계다. 퍼블릭 디자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말하는 목적은 정책을 설계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우리가 더불어서 하는 사회, 국가, 공동체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바로 정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잘못 만들면 그러면 사회에 대한 기여는 둘째치고 오히려 더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을 저는 정말로 잘 만들어야 된다. 꼼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만든 정책은 그 이후에 정말로 제대로 관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제가 세 번째 줄에 써놨습니다. 정책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어떤 정책을 제안한다,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현재 진행형의 문제는 과거로부터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개발한 정책을 투입해서 바람직한 미래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담겨져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정책에는 늘 이해관계자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정책에 의해서 현재의 정책, 그 정책이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현재의 정책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책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갈등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말할 때 반드시 병행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 갈등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놨습니다만 제약이 또 달라요. 돈,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현을 시키려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원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오늘 참석하시는 분 중에 의정활동 하시는 분, 현역 의원님 많이 계시잖아요. 조만간 내년도 예산 편성 시즌으로 들어가졌습니까? 예산, 한정된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가.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 게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야를 떠나서 여야와 상관없이 지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혹은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혹은 기업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에서 본다면 예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종의 게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긴 한데 그런 맥락에서 정책이 정말 소망스럽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을 만들 때 그런 요소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정책이 어떻게 향후 진행될 것인가 어떤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사전에 다 예측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 그 다음에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답은 없어요. 그렇죠?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좋은 정책이란 뭐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지역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역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말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남원을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남원을 갔다 왔고 그 전에 완주도 들렸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길에 공주도 들리고 해서 몇 개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중에 보면 정말 이 지역 잘 정리가 돼 있다. 잘 만들어져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지역도 있고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 지역도 있거든요. 우리가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고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좁게 본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좀 더 좋은 지역이란 아니면 자치단체로 따진다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또 넓게 본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좋은 곳이라 어떤 적용을 한다면 그 좋다는 게 뭘까? 여러분 생각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같을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보면 우리의 삶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다면 해소하는 정책 뭔가 기초, 역량, 체력,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세우는 것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세금 제대로 쓰는 거 엉뚱한 데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대상자, 고객, 국민이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얼굴에 미소가 생겨야 됩니다. 현재만 갖고서 우리가 매몰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책임 있게 미래도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다 보면 미래를 위한 정책은 현재로부터는 별로 지지를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정책을 만들었을 때 이 정책을 통해서 긍정적 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정말로 튼튼하게 하는 것 이런 것에 관련된다면 다 좋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 정책 하나하나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될지는 이제 별도로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정책이어야 됩니다. 좋은 정책 어떤 것이 좋은 정책인가 제일 밑에 그래서 붉은색으로 제가 혁신적인 정책은 정책, 혁신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정책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혁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책은 곧 혁신이다. 왜냐하면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혁신 자체가 변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자체는 혁신이죠. 여러분들이 정책을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혁신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공동체와 사는 곳을,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이 어떤 혁신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의 다름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게 바로 정책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자인입니다.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의상 디자이너가 있다고 치죠. 옷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디자인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설계하지 않아요. 어떻게 설계합니까? 이 옷을 입을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대상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는 다음에 그 대상이 원하는 것에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옷감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의 옷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일종의 본을 뜨잖아요. 종이에다가 큰 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재단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옷을 만들어내죠. 마지막에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하잖아요.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겁니다.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정말로 많은 수고가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몇 배 더 힘든 게 바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의 열정과 에너지를 수고를 몰입을 해야 될지는 이것은 논의하지 않아도 뻔하죠.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정책 중에 하나가 공수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공수처가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고 출범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원래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안 하고 있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수처가 만들어졌어요. 공수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시간을 따져보면 처음에 공수처 만들자고 시민단체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언제 했냐면요. 1994년도에 했습니다. 2021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몇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까?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시민단체가 정책 한 번을 제안하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제안해요. 국회 입법 청원을 합니다. 토론회를 합니다. 그렇죠? 시위도 해요. 정치권의 요구도 해요. 총선 공약이 되기도 하고 대선 공약이 되기도 하고 그 오랜 세월을 거쳐가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간신히 된 겁니다. 20몇 년 만에. 그렇죠? 이 얼마나 오랜 세월 그 시간 동안에 투입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게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2-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PD라면 정책 설계자입니다. 프로그램 디렉터가 아니라 팔러스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책의 종합적인 설계자입니다. 상황 판단가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분석가가 돼야 됩니다. 단순한 머리로서만 감정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죠. 정교한 데이터의 근거에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한테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봐야 됩니다.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협상도 잘해야 됩니다. 협상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정책은 그 앞에 허들이 있습니다. 몇 개일지 모를 수많은 허들들이 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협상가가 돼야 됩니다. 그 허들의 앞에서 멈춰버리면 그 장애물에서 여러분들이 굴복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겠죠. 여러분들은 엄청난 추진력으로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천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정책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책 상상하고 하나 내놓고 내 역할 끝났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바로 이 정책 디자이너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진을 몇 개 올려놨습니다. 10개의 사진입니다. 10개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여러분한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난, 꽃입니다. 꽃이 핀 난입니다. 동양난도 있고요. 양난도 있습니다. 이 중에 난이 아닌 것도 하나가 있어요. 그죠? 뭐 짐작하실 겁니다. 난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하단의 가운데에 지금 분홍색으로 핀 거는 난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꽃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손 들고 말씀해 보세요. 이 꽃은 참 보기 힘들어요. 손 혹시 안 계십니까? 저는 이 꽃은 작년에 제가 키웠던 거예요. 연구실에서. 제 연구실은 북향입니다. 북향이니까 꽃 키우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꽃을 피워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모사라고요. 그죠? 손으로 탁 건들면 이파리가 왜 탁 움츠러드는 또 밤만 되면 이파리가 움츠러들었다가 아침 되면 착 펴지는 그 이제 풀 같은 겁니다. 그냥. 그 미모사의 꽃인데 정말로 예쁩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미모사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제가 왜 해놨냐면요. 이게 전부 다 제 연구실에서 피웠던 난 꽃입니다. 미모사랑 꽃입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제 방은 북향이라고요.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 데예요. 그런데 제 방에 있는 모든 화분에서 꽃이 피어났어요. 그 사진을 제가 여기다 찍어서 올린 겁니다. 사실은요. 어떤 때는 제가 출장이 있거나 지방이 있거나 주말이 있거나 해서 한 3일 못 나갈 때가 있어요. 학교 연구실을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방을 못 비워요. 왜냐하면 난이 시들까 봐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연구실을 안 비우려고 합니다. 학교에 출근을 하면 화분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파리가 시들었는지 안 시들었는지 꼭 체크를 해요. 난 키우기 쉽지 않죠. 그렇죠? 대개 난이 이제 대개 선물 많이 받으면 금방금방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을 너무 많이 주워서 하나는 물을 너무 안 주워서 결론은 똑같아요. 뿌리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난을 키워내는 건데 그만큼 꼼꼼함이 필요하겠죠. 관심이 필요하고요. 아침에 가면 무조건 난 이파리 살핍니다. 이파리 색이 맑은지 안 맑은지 이파리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물을 주면 이파리가 살아납니다. 그게 보여요. 정책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제가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관심이고요. 정말로 꼼꼼함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거지? 왜 이런 거지? 어떻게 할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정책이 성공할까? 정말로 많은 고민과 관심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사실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은 정책 디자이너가 되려면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면 공공성, 공동체에 대한 애정, 관심, 세심함, 공감, 혁신성, 전문성, 상상력, 협상력, 포용성, 열정 너무 많이 쌓아놨나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좋은 정책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가지가 나머지를 저는 끌고 가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좋은 정책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를 갖추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내가 아니면 주변 사람과의 협력, 도움을 통해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지금 현장에서 이미 정치활동 하시는 분 계시고요. 아니면 정치에 관심 있거나 나 앞으로 정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지식, 정치적인 어떤 전문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절대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렇죠? 필수 조건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렇죠? 내가 왜 정치를 할까? 내가 왜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다. 그러한 관점에서 첫 번째로 제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도 갔었고요. 금년에 갔던 곳, 작년에 갔던 곳. 이것을 제가 사진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 저는 여러 번 갔었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어디냐면 이건 보성입니다. 보성. 그렇죠? 전남 지역에 계신 분 계시잖아요. 보성, 벌교에 있는 문학관입니다.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 아시죠? 읽어보셨죠? 그 문학관입니다. 거기를 저도 한 세 번을 갔어요. 그 주변에 여수, 순천 여행을 갔다가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갑니다. 가봤는데 또 가봅니다. 또 가보고. 그래서 세 번을 제가 갔는데 그중에 이제 예를 들어 그 위에 작은 사진, 건물 말고 그 위에 사진이 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것 갖고는 여러분이 뭔지 짐작을 못하실 텐데 이게 뭐냐면요. 태백산맥 필사본입니다. 필사본. 작가들은 내가 이제 작가로 성공하겠다라고 하면요.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을 필사를 한대요. 그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주 필수 과정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태백산맥을 필사해서 성공한 것을 여기다 놓은 거예요. 이 높이가, 그러니까 높이가 조금씩 다른데 어떤 거는 200자 원고지에 쓴 것도 있고요. 아니면 노트에다 필사한 것도 있어요. 사람 키를 훌쩍 넘어요. 이거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한대요. 조정래 작가님의 며느님도 실패했대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도전했다가 결국은 포기를 그만큼 힘든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가. 물론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여기를 또 제가 자꾸 가냐면 조정래 작가가 태백산맥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소설을 써야지. 책상에 앉아서 원고 쓰나요? 아닙니다. 조정래 작가는 태백산맥을 수도 없이 등산을 했어요. 머릿속에 태백산맥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등산과 뺨치게 태백산맥을 완벽하게 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글을 쓰기 전에. 완벽한 시나리오. 주인공이 나오고 출연진이 나오고 성향이 어떻고 관객이 어떻고 완벽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작품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작가는 그 작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강원도 양구입니다. 이건 금년 초에도 갔고 작년에도. 여기도 한 서너 번 갔어요. 강원도 양구군에. 양구군에서 만든 군립미술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수군. 그렇죠? 화가 있으셨습니까? 그분이 여기 양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미술관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양구군수님 예전에 만든 거긴 하지만 지금도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가본 기초자치단체 미술관 중에 최고예요. 여러분 혹시 안 가보셨으면 여기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건물 한 채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말에 남원에 가서도 일부러 미술관 갔다 왔어요. 일부러 저는 지역 가면 미술관 꼭 갑니다. 남원에 유명한 남원 출신의 화가분이 계세요. 그분을 기념하는 미술관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남원시에서 만든 시립입니다. 거기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이 박수군 미술관은 비교 불가예요.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작았는데 이게 계속 발전해요. 지난 초에 갔을 때, 금년 초에 갔을 때는 더 좋아졌어요. 특히나 박수군 미술관의 박수군 화가의 진품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냐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이 있잖아요. 그중에 박수군 화가의 진품이 여기 몇 점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거 보러 간 겁니다. 그전에도 일부 작품이 있었는데 보러 갔어요. 저는 여기 미술관 만드신 군수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분이 민주당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지금도 저는 감탄하고 제가 주변 사람들 여기 많이 소개해요. 봄에 갔을 때도 제가 그분들을 데리고 여기 간 겁니다. 여기 가면 박수군 미술관이 있고 그림 이건희 컬렉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모시고 갔었는데 그 미술관도 좋은데 그 박수군 화백의 그림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박수군 화백은 그림이 다 작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가난했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조그마한 데다. 어떤 건 엽서만한 거 커봤자 이만한 거 큰 작품이 아예 없습니다. 거의. 남들이 도와줘서 물감 사줘서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기 같아요. 돌 같아요. 돌. 우리 경주나 어디 유명한 왕릉 같은 데 가면 돌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돌부처도 있고 많잖아요. 그 질감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박수군 화백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혁신가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조정래 작가도 마찬가지로 저는 혁신가다.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을 여기다 쏟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그림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나이키네요. 그렇죠? 나이키 신발을 왜 갖다 놨을까요? 나이키. 여러분 중에도 나이키 신발 신고 계신 분 계시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다가 지금도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이키 신발이 있습니다. 왜 올려놨을까요? 나이키 신발을. 이 나이키를 만든 사람은요. 누구냐면 육상 코치입니다. 육상 코치가 나이키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요. 육상 코치니까 이 사람의 늘 고민은 뭐냐면요. 자기가 가르치는 선수들이 잘 뛰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그 고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치는 선수가 좀 더 잘 뛸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집에서 아침에 쭉 보는데 자기 부인이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더라는 겁니다. 준비하는데 뭐를 만드냐면 와플을 굽고 있대. 와플을 와플을 구워서 식사하잖아요. 아침 간단하게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와플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신발 밑창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오른쪽에는 신발 밑창이 와플 모양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신발 밑창을 왜냐하면 뛸 때 마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뛸 수 있을까라는 끝없는 고민 속에서 와플 기계를 보고서 야 운동화를 이렇게 만들면 내가 가르치는 선수들이 잘 뛸 수 있겠구나. 거기에 빠진 몰입입니다. 몰입. 그게 오늘날 나이키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은 혁신을 한다는 것은요. 관심이에요. 몰입입니다. 열정입니다. 갑자기 그냥 놀다가 뭐가 생각나지는 않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전혀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면 거기서 이제 혁신이 나온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다. 저는 행정학 교수니까 이제 논문을 많이 쓰잖아요. 언젠가 기억은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논문을 쓰는데 잘 안 풀려요. 그냥 말로 쓰는 건데도 쫙 걸려요. 이게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정말로 고민스러웠어요. 빨리 이 부분을 풀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안 풀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자는 중에 꿈을 꾸었는데 거기에서 답을 찾았어요. 세상의 꿈 속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다 말고 일어났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야 뭐냐면 제가 꿈 꾼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면 이거 기억 못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실제 일어나가지고 책상에다가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얼마나 잠 자는데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번쭉 눈이 떴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나니까 잠을 자다가 꿈을 꿨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했고 기록을 남겼고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있는 A4 용지를 찾아서 봤어요. 세상에 암호가 써 있어요.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써 있어요. 저는 정말로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그걸 봤는데 글자가 안 써 있는 거예요. 암호가 써 있어요. 암호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저는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원고 마무리하고 잘 됐습니다만 간절하니까 그게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간절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 문제와 인식 글이 혁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좋은 정책 디자이너의 조건 중에 첫 번째를 공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감. 오른쪽에 사진 두 장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글자가 좀 작게 나와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위쪽 사진은 보니까 대충 횡단보도 앞이네요. 전봇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란색 의자가 있고 거기에 연세 드신 분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글자가 장수의자라고 써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수의자라고 워낙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이 장수의자는 첫 출발은 남양주시에서 출발했습니다. 남양주 시장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의원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남양주에 있는 작은 파출소장님이 만들었어요. 작은 파출소장님이. 왜 만들었냐면요. 남양주라고 하는 게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경기도 쪽에 계신 분 잘 아시겠죠. 서울 인근에 있으면서 굉장히 혁신도시도 만들고 해서 굉장히 신도시도 만들고 해서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어르신들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냥 무단횡단 많이 하고요. 무단횡단. 신호등이 있어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파출소장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말이야. 보통 우리 그런 사람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 교통 신호자를 안 지킨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통 무시하고.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파출소장님은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약점이 뭐냐면요.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이. 관절이 안 좋으시잖아요. 횡단보도 예를 들어서 한 20초 신호등 파란불 들어오는데 그 시간에 못 건너세요. 할 수 없이. 횡단보도가 한 30m, 50m만 가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 가는 게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파출소장님이 그 고민 고민하다가 여기다가 이 어르신들이 안 줄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파출소에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관내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대요. 이런 것 좀 만들면 좋겠는데 기부 좀 해라. 아이디어 좀 해라. 등등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시민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출발점은 뭡니까? 어르신의 특징에 대한 파출소장님의 공감이에요. 그죠? 그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 지역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하단에 사진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신발은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신발인데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별명이 효도 신발입니다. 효도 신발. 위에는 장수의자. 효도 신발입니다. 이거는 고양시에서 출발했어요. 고양시 보건소에서 출발했어요.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침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침해 거리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때는 정상적인 활동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또 침해 때문에 밖으로 나가시기도 하고 집을 못 찾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특징을 하나 찾았대요. 이분이 혁신사례 발표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침해 걸리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밖을 가족들 모르게 나가실 때 꼭 신발은 챙겨 드신 신으신데요. 신발을. 그냥 맨발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신발은 반드시 챙겨서 신고 나가신대요. 그러면 이분들 신발에다가 뭔가를 장치하면 되겠다. 그게 이제 뭡니까? 칩입니다. 그죠?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칩을. 그래서 고향시 관내에 있는 IT 업체랑 협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러한 유형의 신발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가격은 좀 있어요. 칩이 내장되어 있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신발이니까. 핵심은 뭐냐면 침해에 걸리신 분들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죠? 내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상자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들여다봐야지 정말로 제대로 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사례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실현된 것은 아닌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속도로 관련해서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결국은 계속했습니다. 뭐냐면 명절 때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화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가 투행료 안 내잖아요. 이 정책은 제가 만든 겁니다. 물론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몇 분이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는데 이 아이디어는 원래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고속도로를 무료로 하자는 아이디어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도 해외 가시면 해외에도 고속도로 많잖아. 그죠? 해외 고속도로의 대부분은 무료예요. 프리웨이라는 게 뭐냐면 속도도 프리지만 장벽이 없어요. 톨게이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입니다. 프리하이웨이에요. 왜 그게 그래요? 가끔씩 돈 내는 데가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미국도 제가 운전해보고 자동차 여행해보고 유럽도 자동차 여행해보면 유료도로를 고속도로를 간 적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무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유료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생각하잖아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고속도로가 무료라는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고속도로 만들었는데 지금 양평 시끌시끌합니다마는 고속도로 만들었는데 이걸 무료로 하면 안 되나? 그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전국의 고속도로를 다 분석했어요. 다 분석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한 곳에 모여있지 않아요. 다 여기저기 딱 찾아서 하나로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데이터를 찾아 냈냐면 통행량을 찾아 냈습니다. 통행량. 도로마다 구간마다 데이터가 다 쪼개져 있어요. 이거를 합쳐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통행량을 다 3년치를 데이터를 찾아낸 겁니다. 3년치를 만들어냈어요. 통행량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는 여러분들 모르십니다만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7단계인가 몇 단계가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알 필요가 없는 등급입니다. 국토부 입장에서 필요한 등급이에요. 뭐냐면 고속도로 처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도로 있잖아요. 개똥한 지 얼마 안 되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차들이 없어요. 그냥 뭐 아우토반처럼 생생거리며 가는 도로예요. 이게 등급이 제일 좋은 도로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앞에도 뒤에도 차가 없는 도로. 반면에 가장 나쁜 등급의 도로는 뭐냐면 아침에 출근 시간에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구간 이건 고속도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이 등급을 또 제가 전국 도로를 다 정리를 했어요. 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걸 계산했냐면 제가 박스 두 개를 해놨어요. 하단에 있는 건 뭐냐면 광주 대구 고속도로예요. 예전에 88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동해고속도로예요. 저기 삼척에서부터 속초까지 이 구간을 제가 뽑았어요. 왜 뽑았냐면 이 도로가 등급이 높은 도로예요. 토익량이 안 많다는 거예요. 만든 지 얼마 안 되면 토익량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3개 년치를 보니까 토익량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별로 차가 안 다녀요. 비싼 등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고속도로 만든 이유는 뭡니까? 먼 거리를 빠르게 안전하게 쾌적하게 고속도로 가야 연비도 좋아져요. 친환경적입니다. 사실은. 국도 가는 것보다. 그런데 톨게이트가 있으니까 그걸 올라가지 못해요. 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광주에서부터 대구까지 가는데 고속도로로 가면 얼마 걸리나. 그다음에 고속도로 안 올라가고 지방도로 가면 얼마 걸리나. 계산을 했어요. 이게 시간마다 구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지방도로 가게 되면 40%의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면 이런 도로는 차라리 무료로 하면 문제가 될까? 국토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국가가 예산을 다 안 대줘요. 그렇죠? 일부만 대줍니다. 나머지는 도로공사가 빚을 내서 만들어요. 빚을 내서 만듭니다. 도로공사의 부채는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톨비에 갖고 메꿔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러나 그래서 1년 수입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 데이터를 또 찾아내가지고 여기 연간 수입이 어떻게 되나 얼마가 나와요. 그럼 이 돈을 국토부가 보다면 안 될까? 제가 보기에도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개선해가지고 정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선 때 문예희 대통령 후보한테 보고하고 토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때 이제 교통공약으로 발표를 했었죠. 이 정책 하나 만드는데 A4용지 20장이 들어갔어요. 논문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관련된 데이터는 어디에도 안 모여 있어요. 여기저기 다 좀 흩어져 있어요. 이거를 다 찾아낸 겁니다. 하나로 모아내고 분석하고 정리한 다음에 안을 만든 거죠. 그때 이 그림도 그때 제가 그렸던 겁니다. 그걸 제가 가지고 온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책이란 게 뭘까? 왜냐하면 이 정책을 이제 발표했을 때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그렇죠? 공격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것에 엄청난 지식과 정보와 분석력으로 데이터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너끈이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전남 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섬 주민에게도 교통서비스 연안의객선 준공형제 주로 이제 인천, 경기, 충청 그렇죠? 전라 그다음에 경남 이쪽이 이제 관련되는 건데 섬 지역에 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행입니다. 우리가 섬이 아니라 육지에 살고 있으면 몰라요. 섬 주민들의 애환을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고향이 섬이신 분들은 아시겠죠. 맴내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육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섬에 살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섬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 이게 이제 전남 쪽에서 많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주장했던 것은 이거 전부 국비로 좀 지원하자. 지하철 요금도 그렇고 다 자치단체에 지원하는데 이거는 왜 제대로 안 되냐.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던 그 안을 한번 사례로 올린 건 겁니다. 사진을 또 여러 장 올려놨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늘 미래지향적으로 말하잖아요. 새로운 정책 많이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거 발굴. 좋죠. 새로운 거 하면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케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책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 것도 잘 살리면 좋은 정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례를 올려놓은 겁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옐로우스톤 올드 페이스플 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라는 게 옐로우스톤이잖아요. 미국의 그렇죠? 여기 가면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올드 페이스플 인 이라고 하는 일종의 목적으로 된 호텔 같은 건데 190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00년이 훌쩍 넘은 건데 여기에 숙박을 하려면 최소 10개월 전에 예약해야 돼요. 근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여기에 내가 원하는 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거길 가게 되면 그냥 입을 딱 벌리게 돼요. 말이 없어져요. 100년 전에 이런 건물을 목재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요. 조지아 사바나 올드 하버 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지아주입니다. 미국 남부 쪽에 플로리다 위에 있는 조지아주에 사바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항구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호텔입니다. 1892년도에 만들었어요. 더 오래됐네요. 이건 원래 항구에 있던 낡은 건물이에요. 이거를 또 호텔로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항구 주변에 오래된 건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찾아보기가 힘든데 여기도 예약하기 힘들어요. 비싸고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해남 대응사 유선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전남 해남 쪽 관련된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은 잘 아시겠나요? 해남에 가면 대응사라고 정말로 아름다운 자리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가면 또 가고 싶은 그런 절이 대응사입니다. 케이블카도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가면 케이블카도 타도 돼요. 거기에 여관이 하나 있어요. 유선관이라고 1914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정말로 잘해놨어요. 이거 대응사에서 운영하는 데에요. 대응사 절에서. 그런데 정말로 잘해놓고 그중에서도 방들이 쭉 있는 데도 있지만 독채도 하나 있는데 가보면 여기도 최소한 두 달 전에 예약해야 돼요. 특히 좋은 차례는 정말 예약 빨리 해야 됩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좋은 방이. 정말로 잘해놨어요. 하단에 보시면 보성 벌교에 태백산맥 문학가에 있는 벌교에 보성여관이라고 있습니다. 1935년도에 만든 건데 여기도 여관으로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관광 가면 여기 가서 꼬막도 먹지만 여관에 많이 가는데 여기는 조금 누추해요. 여기도 조금 다듬으면 다듬으면 건물이 훼손되니까 쉽지는 않은데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여기도 여관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예산 수덕사 유명하잖아요. 우리 노래에도 있지 않습니까? 수덕사 충남에 계신 분은 잘 아시죠? 워낙 수덕사 유명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수덕여관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폐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데 언제 만들어진 지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충청남도에 문화재 관련된 자료를 찾아봐도 안 나와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에 놨어요. 충남은 왜 연도를 안 찾아냈지?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는 한때 음식점도 했었어요. 음식점 할 땐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상당히 아쉬운 곳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여러분들 많이 활동하시니까 지역에 자원 많잖아요. 자원 중에 부족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발성의 전환을 통해서 접근해 나간다면 그것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 가본 데입니다. 다 제가 여행을 해본 곳이라 일부러 한번 자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일로우스톤에서 잠을 잤어요. 사바나에서 잠을 잤습니다. 대응사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보성여관에서는 안 잤어요. 왜냐면 거기는 잠을 자면 시끄러워요. 옆방에서 말하는 소리 다 들려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자지는 못했는데 우리 한옥의 약점이 그거죠. 한옥 숙박업소의 약점이 옆방에서 말하는 게 다 들려요. 이게 방음이 굉장히 취약해서 그런 것만 잘 되면 좋은데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은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늘 더 많아요. 우리 사회가 또 갈수록 보수와 성향도 강하잖아요. 강하다는 얘기는 변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꾸 고착화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자꾸 귀를 닫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은 늘 앞에 장애물이 그냥 허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인데 왜 그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된 좋은 취지의 부동산 정책 많이 했잖아. 그렇죠? 좋은 취지의 주거정책 관련해서 주거복지 관련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기대한 목적을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그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했는데 사실은 그 장애물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넘어가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다음번에 우리가 똑같은 정책을 만든다고 할 때 좋은 정책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좋은 정책일수록 더 꼼꼼하게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의정활동을 하시든 안 하시든 아니면 자치단체 가서 일을 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약간 좀 너무 극단적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만의 데이터를 만드세요. 마이 데이터입니다.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는 이 데이터만은 내가 완벽하게 내가 만들어내겠다. 정리해내겠다. 분석해내겠다. 라고 하는 나만의 마이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마이 데이터. 그 데이터가 갖춰져야 여기에서부터 정책이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데이터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약해요. 제가 정책하면서 국회의원분들하고도 많이 얘기해보고 정부 공무원들하고도 많이 얘기해보고 지방가사도 많이 얘기해보잖아요. 늘 부닥치는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내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많을 텐데 나는 세상을 어떤 렌즈로 볼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데이터로 볼 것인가를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을 내가 읽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거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높아요. 산재. 그런데 이 산재 중에서도 우리 암수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산재 중에 상당수가 협력업체에서 발생해요. 그런데 협력업체에서 산재를 지금 모회사 본사가 좀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암수가 많다라는지 지적도 많이 하는데 산재 사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출근했다가 집으로 못 돌아간 거예요. 그게 산재 사망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출근했어요. 인사했습니다. 어떤 땐 인사도 못해 새벽에 출근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나갔어요. 그런데 집을 못 돌아간 거예요. 이게 산재 사망입니다. 우리가 산업정책을 한다. 안전정책을 한다. 기업정책을 한다. 데이터 많죠. 수많은 데이터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우리가 소홀히 다뤘던 정책 데이터가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중요하게 테이블 위에다가 한 가운데 넣어야 될 정책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빈곤율 문제 주거 문제 최근 데이터는 제가 못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갖고 협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잘 되지는 않죠. 원래 늘 어려운 협상인데 최저임금이잖아요. 최저임금 임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최소 생활을 위한 임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거에도 어떤 용어가 있냐면요. 최소 주거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모르세요. 최소 주거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소 주거기준은 뭐냐면 국토부에서 그 데이터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기준을 만들어 본 겁니다. 사람이 살려면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될까 적정한 쾌적한 공간이 아닙니다. 최소로 한번 고민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평수가 얼마 안 돼요. 이거 사람 살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 기준을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어려워요. 잘 모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잘 안 찾아줍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지금 옆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빨리 하겠습니다. 정책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미 다 말씀드린 겁니다만 야누스랑 똑같아요. 모든 정책은 저는 양면이 있다. 완벽하게 100% 좋은 정책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책은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면을 늘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책에 대한 고민과 설계를 할 때는 늘 이 면을 보셔야 된다. 거울을 보면 거울 앞만 보시는 게 아니라 거울 뒤를 보셔야 된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얼굴만 보잖아요. 여러분 뒤는 안 봅니다. 절대 안 봐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제가 시집 표지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 시집 여러분 중에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손 들었어요? 최정민? 대단하십니다. 실장님 갓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또 없으세요? 갖고 계신 분? 또 있어요. 윤 윤혜영 님 갖고 계신 분? 갓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없으세요? 대단하세요. 네 다른 분 혹시 또 없으십니까? 이거는 제가 왜 놀랬냐면 이 시집 나온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옛날 시집 이에요. 그래서 최근 분들 사실 잘 모르세요. 이게 시리즈는 나와서 다시 복관대구에서 아시는 분이 있지만 잘 모르시는데 옛날에 TV 방송 중에 MBC에서 했나요? 느낌표라고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 기억이 맞는 점으로 있습니다. 느낌표인 것 같은데 거기서 책을 소개할 때 이게 소개가 됐어요. 어디죠? 섬진강 시인으로만 아는 김용택 시인이 쓴 시집이 아닙니다. 그분이 편집한 책의 시집이에요. 김용택 시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시인의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심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가 소개하고 그 옆에다가 김용택 시인이 자신의 평을 썼어요. 그 시를 읽고 나서 자기의 느낌을 감상평을 쓴 겁니다. 저도 시를 읽고 감상평을 읽어봐요. 그러면 공감이 돼요. 와 기분이 좋죠. 내가 김용택 시인하고 똑같은 느낌을 갖다니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평은 보니까 도저히 공감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아무리 읽어보고 읽어봐도 그 느낌이 전달이 안 돼요. 그 짧은 한 편의 시를 읽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사회는 전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해요. 나랑 똑같은 생각하시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치활동 의정활동 지역사회활동 시민활동 하시는 겁니다. 다 다른 생각 가진 분들 이 책은요 제가 다른 대학교 있을 때 교재로 썼어요. 주교재 말고 부교재로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가 가르치니까 학생들한테 너네들 공부하기 전에 지식을 공부하기 전에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다. 너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사회다. 그러니 한 번 이 시 읽어보면서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그 학생들 이 시집 다 샀어요. 교재는 안 사는데 교재는 안 삽니다. 교재는 비싸잖아요. 그걸 안 사는데 제 기억으로 이 시집이 당연히 만 원도 확실히 안 됐죠. 얇아요. 이 시집이. 그러다 보니까 전원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저한테 질문해요. 저희 아이는 대학 졸업하고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질문합니다. 저희 아이가 아빠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니에요.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세 가지 게 있대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 뭔지 아냐. 이거 아니냐. 이거 아니냐. 이거 아니냐. 다 틀렸어요. 그때 제가 당황스러워요. 아니 저는 그래도 아이랑 대화 많이 한다고 남자아이인데 대화 많이 한다고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제가 못 맞춘 거예요. 며칠 있다가 궁금해서 다시 물었어요. 아이한테 도대체 뭐냐 말해줘라.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이야기를 해줘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음악이래요. 얘는 공대생인데 자기는 너무너무 음악을 좋아한대요. 맨날 이어폰 끼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진짜 너 음악 좋아하지. 그래서 음악 좋아한다고. 왜? 두 번째 뭐냐 했더니 운동이래요. 운동 좋아한대요. 얘가 운동은 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로 운동이 중요하다. 좋다. 그래서 이제 운동.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는 이거는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배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정말로 자기가 보기에 중요한 게 배려 같다.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얘가 고등학교 말인가 대학교 일하는 때인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 가지다. 음악 운동 배려 저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게 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의 가족의 생각도 모르는데 내 자식의 생각도 모르는데 나랑 같이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속성이다. 이 사진은요. 아가텔 아시죠. 그렇죠. 아메리칸 가텔란트 그 사진을 제가 옮겨 놓은 겁니다. 여기서 가장 독서를 많이 날리는 사람이 사이먼 이잖아요.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데 어떤 공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연이 점수로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보면 최고는 아니에요. 약간 아마추어적이에요. 그런데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사이먼 이나 심사위원 네 명의 평을 하면 이건 탈락이에요. 그런데 메시지가 있으니까 뒤에 관객들이 난리가 났어요. 전원 기립을 하고 박수를 하고 환호를 하고 골든 부자를 눌러라.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누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심사위원 네 명 중에 한 사람만 골든 부자 누르면 돼요. 황금 부자를 누르면 통과합니다. 이분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황금 부자 눌러라. 그랬더니 사이먼이 뒤를 쳐다본 다음에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심사위원이 네 명인데 이 자리에는 심사위원이 다섯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섯 번째 심사위원이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관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골든 벨을 탁 눌러버립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를 위해서 만들까 여러분 뒤에 있는 갤러리를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뒤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비용 고민해야 되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험 잘 안 해요. 그냥 바로 그냥 실험하고 많은데 실험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요즘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걸 많이 적용도 하고 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실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약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타이밍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이 맞으려면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타이밍 탁 됐을 때 정책 창이 열렸을 때 쫙 통과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책의 창은 열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만들자는 얘기 한두 해 있나요? 오래 했습니다. 안 됐어요. 계속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렇궁 저렇궁 문제 제기했죠. 뭐 일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논쟁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바로 통과됐습니다. 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안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정책 쉬운 설명 정책은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쉬운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 자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곤 자곤 자곤이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남들이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내가 전문가 입네 흉내내면서 말을 막 해버려요. 그럼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이게 자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부에서 이건 뭐 지금 정부도 과거정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전문적 용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요. 그러면서 국민들 보고 이해하라고. 쉬운 언어 그죠? 낮춰 낮춰 낮춰서 쉬운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 오른쪽에 이게 책 표지입니다. 이거 프란츠 카프카 성 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학교 교제였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교제였어요. 여기 이제 설계서 나오고 뭐 건축가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것으로 제가 이 교제를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높은 성벽 잠겨져 있는 성문 안에 있는 존재와 같다. 견고하게 갇혀져 있는 조직과 같다. 어떻게 하면 이 정부를 문을 열 것인가 성벽을 낮출 것인가 그게 핵심이다. 그 높은 벽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쉬운 용어를 우리가 쓸 것인가 좋은 정책도 성공적 집행으로 지난 봄에 전 여행을 좋아합니다. 지난 봄에 어디를 갔냐면 제가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갔다가 경주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천성산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 이제 어디냐면 울산 쪽입니다. 여기를 제가 일부러 갔어요. 여기에 내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비군이들이 있는 내원사라는 절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 절은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가봤던 데입니다. 그 들어가는 길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그 절도 잘 꾸며놨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소위 천성산 터널 만난다. KTX 터널 만난다고 그때 거기 계시던 진울수님이 단식 투쟁하고 했던 그 스님이 계시던 절이 이제 이 내원사라는 절입니다. 정책 좋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때 도록용 환경 문제 갖고서 이제 단식 투쟁하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뭐 아무 문제 없더라. 그래서 그때 그 스님이 과도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것을 하더라도 설득하고 넘어가자. 안 그러면 더 큰 장벽이. 여러분들은 저는 그 당시에 여기 이 사건이 불거질 때 이 내원사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천성산 관련된 스님의 단식 투쟁이 가볍게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터널이 이 절과 가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요. 여길 모르시는 분은 무슨 터널 갖고서 반대를 해. 사후관리 중요하다. 우린 정책을 만들기만 하지 그 이후에는 다들 관심 안 갖는 것 같아요. 그 정책 내가 만들었다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관리한다. 이거는 다들 관심 안 가져요. 그렇죠? 예산만 관심 갖지 결산은 별로 관심 안 가져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해받는 정책도 많아요. 홍보도 잘 안 되는 게 많고. 이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 정치기획안에서 만든 겁니다. 책자를 만들었어요. 3대 위기 5대 강국론 100대 입법 국제지표 이게 뭐냐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를 막 공격을 하잖아요. 당신들 때문이다. 당신들 때문에 문제만 딱 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4년 차인가 5년 차 때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들을 참 잘 정리해놨어요. 그런데 잘 활용이 안 돼요. 대단한 거 많아요. 정말로. 너무 많아요. 그런데 활용이 안 돼요. 이것도 홍보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뒤에 사진을 여러 장 제가 하나 봤는데 맨발의 꿈이라는 것은 이건 2010년도에 있었던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박희순이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내용이 뭔가. 피스커피 우리나라에서 파는 커피 이름입니다. 저희 공정커피 파는 데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지방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가족하고 식당을 갈 때 원칙이 있습니다. 맛집도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당 가는 원칙은 뭐냐면요. 맛집 옆집 가자입니다. 그게 저희 식당 고르는 원칙입니다. 맛집 옆집입니다. 맛집이 웨이팅을 하면서 돈을 쓸어 모을 때 그 옆집은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물론 맛집도 장사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옆집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여행 갈 때 맛집도 가지만 기본 원칙은 맛집 옆집 간다가 원칙입니다. 좋은 정책이란 좋은 문제인식이란 좋은 정치란 기부에 대한 거요.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건 깔레이 시민이라는 조각상입니다. 로댕이 조각한 겁니다. 로댕이 조각한 건데 이거 혹시 이 조각 보신 분 계세요? 보셨어요? 조준희? 보셨습니까? 손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보신 분 안 계세요? 안타깝습니다. 이거 보신 분 계시면 좋을 텐데 이거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디요? 아 그러세요? 네. 어디서 보셨어요? 프랑스 가서 보셨나요? 미국 가서 보셨나요? 이게 전 세계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한때 어디에 있었냐면 삼성에서 플라토라고 하는 미술관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남대문에 있는 삼성 빌딩 안에 거기에 이 로댕의 조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옥의 문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거기 가서 저는 그 작품을 보는 순간 그냥 감동 그 자체준요. 프랑스가 저도 봤습니다. 미국가 저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작품을 봤는데 그 플라토 미술관 사라지고 그 건물이 부영에 팔리면서 이게 사라졌어요.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이건희 컬렉션에도 이게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그냥 가지고 있나 봐요. 이 작품은 이제 뭐의 상징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블레스 오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입니다. 프랑스 백년전쟁 그다음에 깔레 시를 이야기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죠. 책임 있는 지도자 정치인의 역할이 뭘까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주로 깔레 시민이라고 하는 이 깔레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는 해압이 있잖아요. 도보 해압. 그죠? 그 도보는 영국에 있는 지명입니다. 프랑스 지명이 깔레예요. 다 터널 나오면 있는 게 깔레이신데 거기 시청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좋은데 실종됐습니다. 저도 오늘도 한번 찾아봤는데 도저히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디가 있을까 물론 고가의 동상이긴 합니다만 근데 전국에 전 세계에 깔레 시민들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전부 야외에 있어요. 실내에 있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자유롭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내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